인강을 길게 듣는 걸 싫어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인강이 1시간 이내로 집중력 있게 볼 수 있는 인강이어서 아무래도 책에 정리해 두신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암기만 잘하면 적중률이 높으니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인강 들으면서 외우게 됐고요 또 선생님이 중간중간 농담도 하시면서 하니까 더 재밌게 수업에 빠져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부분하고 관계대명사 후수 나왔고 그 다음에 전치사 부분도 나왔고 자동사 전치사 부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부동사 용법도 나왔고 계속 말해야 돼요? 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절 뒤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번 시험 대비로는 제기대명사 정도 급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봅니다 동사 ING라 정답이 아니고 전치사라도 정답 ING 형태의 전치사도 잘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을 대비했을 때 후주가 나왔다고 해도 후주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후주가 들어갈 자리가 되죠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